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어지럽고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주작이 아니라면 말이죠. 어떤 쓴이인지 한번 봅시다. 제목, 자기 혼자 착각 속에서 살다가 사람들한테 뼈 오지게 쳐맞고 녹은 거. 원지, 아니 나 정도 조건에 이런 조건 남자를 만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최대한 편하고 빠르게 음승체로 가겠습니다. 오타 같은 건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세요. 본인은 여자고요. 30대 초반이며 외모가 상당히 괜찮아요. 직장은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일반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월급은 한 250정도 되고요. 저축한도는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당연히 직장생활 계속할 거예요. 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결혼지원금은 한 5천만원 되고 평범한 가정의 남성을 소개받고 싶은 상황인데 솔직히 제가 원하는 상은 따로 있어요. 키는 한 175 그 정도면 되고 또 남자 직장에 어린이집이 따로 있는 거 그런 회사를 다니는 남자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사업가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장거리 연애 역시 마찬가지. 이거 안 됩니다. 싫어요. 별거 없잖아요. 그냥 딱 이 정도가 전부인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서는 거의 다 어렵다. 정신 차려라. 이런 말만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보기에도 정말로 이게 어려운 건가요? 제가 막말로 고액 연봉을 그런 전문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열심히 함께 벌어서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뭐랄까 최소한의 환경을 가진 남자를 원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정신 차리라며 막말을 너무 해서요. 그러니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 일반 어린이집이 아니라고? 그럼 뭔데? 뭐 졸라 특수한 어린이집인가? 임용고시 붙은 유치원 정교사 정도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급을 나누는 거 이거 남아놓을게요. 키 175 남자 직장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며 개인 사업가나 중소기업은 절대로 안 된다. 거기다 장거리 연애도 안 된다. 일단 직장 어린이집 이거는 대기업만 가능하죠. 아니면 외국계 회사 정도나 될까? 그런데 이런 급이 쓴 일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요? 아니 우리나라 직장 내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다고 이딴 소리를 시부렁거리는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린이집 선생님을 왜 만나요? 장난해? 일반 교사라 해도 솔직히 만날까 말까 수준이구만. 이게 현실이라고. 아이고 그냥 대기업이라고 쓰면 되지 뭐 또 직장 내 어린이집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돌려 말하면 뭐 사람들이 네 의도하는 바를 모를 거라 생각했냐 정말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니 대기업식이나 다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쓴 일을 만나고 또 결혼까지 하겠냐고 너라면 하겠냐? 외모 상당히 괜찮음. 쓴이야 정신 좀 차려. 나도 여자지만 님 진짜 얼척없는 사람이네요. 아니 30대에 급여 250 어린이집 교사를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가 왜 만납니까? 아니 말로 20대에 급여 250인 어린이집 교사도 안 만날 것 같은데 그래 나도 여자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진짜 거지 같고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야. 아니 네가 더 나빠 네가. 직장 내 어린이집이 있는 대기업 남자들은 쓴이 같은 사람 말고 자기처럼 똑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여성을 원합니다. 그저 그런 외모와 스펙의 30대 여성을 원하진 않아요. 40대 초중반 남자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키랑 외모가 되면 그 눈은 더더더더 하늘로 찌를듯이 올라가는데 님은 글쎄 말이죠. 뭐 외모 상당히 괜찮음. 야 넌 첫 줄부터 이미 틀렸어. 그래도 인복은 있어가지고 주변에 정상인들만 모여있나 보니 근데 뭐 이래봤자 올해는 못 갈 거야. 결국 다 떨어져 나가겠지. 추가. 댓글들이 너무 부정적이라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 나이 서른 초반이라고 했죠. 근데 실상은 조금 달라요. 처음 본 사람들은 저를 20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서 말 안 한 것 뿐이었다구요. 외모가 이쁘다니까. 거기다 크진 않아도 제 나름 모아둔 돈도 있고 하니까 뭐 이만하면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조건. 특히 직장도 그래 짤릴 걱정 없고 또 성취감도 느끼면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도 되게 높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남자랑 키 외모 별로 안 봐요. 솔직히 170도 괜찮아요. 또 직업이 무슨 대단한 전문직이나 엄청난 대기업이나 교사 안정적인 공기업 같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직장 내 어린이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곳에 근무하는 남자면 우리가 애를 낳아도 그쪽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집 근무를 하고 있어도 제 아이는 보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까? 딱 이 조건 하나만 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요. 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스니는 공무원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공기업 전문직 이런 쪽은 오바죠. 근데 제가 여자 공무원이라서 솔직히 하는 말인데 조금 외모가 훈훈하고 부모님 노후까지 잘 준비가 된 그런 남자 공무원 이 사람들은요 본인과 똑같은 여자 공무원을 찾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자 집이 좀 별로 노후가 안 됐다든지 그 정도의 남자 공무원이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20대 후반으로 본데 아 또 시작이네. 님아 제발 본인 객관하는 좀 하면서 인생을 사세요. 님이 정말 그렇게 동안이고 얼굴 오지게 이쁘면 남자들이 그냥 놔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이구 세상에 에? 본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본인 아이를 왜 못 보낸다는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거 은근히 기분 나쁘네? 얼굴은 예쁜 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뭐 동안이 어쩌니 저쩌니 내가 봤을 때 스니는 주제 파악이 시급해요. 그게 제일 우선돼야 된다고? 여기 말고 결정사를 가세요. 그럼 다 됩니다. 아 근데 이 말은 거기 가서 남자를 네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스니의 현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뜻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얘 진짜 웃긴다. 그럼 네가 직접 찾아보든가? 꿀끌꿀끌꿀꿀. 꿀끌꿀꿀. 내 친구 중에 직업도 그렇고 스니랑 되게 비슷했는데 의사랑 결혼한 애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외모가 정말 넘사백이었어요. 그냥 남들이 보고 우와 졸라 이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입적 벌리고 순간적으로 얼어버리는 딱 그런 수준이었죠. 말 그대로 넘사백 4차원. 그리고 이 정도 되니까 의사가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더라고. 지금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여전히 왕비로 잘 살더라. 부럽다. 야 요즘은 30대가 20대로 보이는 건 흔하디 흔한 일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얘는 되게 엄청난 건 줄 아네. 스니 저도 30대 미혼이고 동정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스니는 세상 물정을 진짜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교사는 공무원 교사잖아요. 어린이집 교사를 누가 그 범주에 끼워줍니까?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복지. 민간보다 낫긴 하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 교사나 거기나 거의 똑같잖아요. 아니 아마추어처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나이는 어디로 먹은 거야? 자기 객관성은 둘째치고 님은 세상 물정을 먼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큰일이야. 제 조건이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이 직업이 여자들 직업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선생님이란 직업이고 결혼 후에도 아무 걱정 없이 계속 다닐 수 있으니까 더더욱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뭐 나 정도면 나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지내왔는데 여기는 이상한 말들만 있네요. 여하튼 그래요. 제 배우자로 군인이나 급수가 낮은 공무원은 너무 박봉이라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결정사 가봐라 그러는데 아니 내가 굳이 그 큰 돈을 내고 거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라서 앞으로도 갈 마음은 없어요. 여하튼 여기 댓글 보니까 기분 참 그렇네요. 그럼 군인 부사관은 어때요? 부대 내 어린이집 있는 곳도 많이 있던데 방금 쓴이가 말이잖아요. 박봉이라서 싫답니다. 예 선생 부심 진짜 오지니 맞춤법은 완전 극혐이구만 도대체 누굴 가르친다는 거야? 천말로 걱정이다. 제가 싹 고쳐온 겁니다. 저기요 쓴이님 여자 직업으로 최고라는 선생님? 여기에 어린이집 선생님은 포함이 안 됩니다.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는 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뭐든 간에 자기 객관화가 먼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어? 그것도 안 되는데 뭘 하겠다는 거야? 뭐? 배우자로서 군인이나 공무원은 너무 박봉이라 가지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아이고 그러나 너도 걔 박봉이에요 이 사람아. 아니 내가 굳이 결정사를 왜 가? 이 부분 나만 웃기냐? 야 진짜 빵 터졌네. 미친 추각을 좀 벗어 지가 여자 직업으로는 최고인 선생님이란 직업을 가졌다니 너 뭔데요? 혹시 공무원이세요? 그래 공무원이면 인정해. 이러니까 호칭의 중요성이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거예요. 다들 교사라고 해주니까 지가 진짜로 교대를 졸업하고 거기다 임용 패스까지 다 한 진짜 찐 교사인 줄 안다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 만약 이게 억울의 주작이 아니라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인간이 현실 자각을 못하고 안 된다는 거 이건 심각한 겁니다. 병이죠 병. 임용을 거친 교사들이랑 본인을 정말 진심으로 완전히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조건의 남자가 자기랑 비슷하다. 그런 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너 병인 거 아니겠다. 그래요. 부심을 가지는 게 뭐 나쁩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자존감이 낮은 거에 반대라고 해야 되겠죠. 자존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자부심이 높은 건 좋은데 객관화를 하면서 해야지. 아무튼 힘내봐요. 나중에 후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